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에 대해 소개할 홍보대사 내일 10기 나지효입니다. 발표에 앞서 공유화면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문화재관리학과란 어떤 학과인지 알아보고, 교육과정 소개, 졸업 후 진으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학과란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 방법을 참고하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문화재 정책 및 기획 능력, 행정 운영 능력, 해석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 고고학, 문화재 보존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타 대학의 문화재학과와 달리, 문화재관리학과는 박물관학, 문화경영, 법, 제도, 행정, 활용기획과 같은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문화재 보존과학과와 문화재 관계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과학적 분석, 진상과 보존처리, 예방 등과 같이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라면 문화재관리학과는 문화재를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문화재관리학의 세무 분야를 네 갈래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박물관 학위에는 문화재관리학 개론, 박물관학 등의 수업이 있으며 문화예술 경영에는 문화재와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경영론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도, 행정에는 한국문화재, 법제, 문화재와 문화정책 등의 수업이 있으며 활용, 기획의 경우에는 도시와 역사문화 공간, 문화예산 스토리텔링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과목은 문화재관리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습입니다. 실습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4학기 이상 이수환자에 한해 가능한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학기제는 학기 중에 실습이 진행되며 15주 동안 18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제는 방학 중에 진행되며 4주 동안 5학점, 7주 동안 9학점을 취득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실습은 문화재관령 공공기관 및 사기업, 예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과 같은 곳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2021년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입니다. 문화재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담당 공무원, 박물관연구소의 학위직 공무원,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같은 문화재관령 공공기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역의 문화재단과 같은 문화관련재단 및 사회적기업과 같은 민간조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 문화예술기회,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세 가지 골라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서 문화재관리학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활동은 문화재 이슈 파악하기입니다. 문화재 현장의 새로운 소식이나 문제점, 행사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보는 활동인데요.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는 것은 앞으로 문화재관리학과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추천 활동은 문화재관련 교내 활동입니다. 문화재 관련 자유동아리 활동 외에도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문화유산 채널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대사, 서포터즈, 공모전, 기자단 활동 등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추천 도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 학예, 문화예술 경영, 법, 제도, 행정, 활용 기획과 같은 문화재 관리학의 세무 분야에 맞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도서명은 네이버 홍보대사 블로그의 추천 도서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수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 관리학과 홈페이지의 교수소개 란에는 교수님들에 대한 담당 과목과 양력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는 전임 교수님들 외에 다른 교수님들도 현재 문화재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중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학과 학생들의 생활입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홍보부 네이버 블로그, 비상문관 인스타그램에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콘텐츠로는 학생들의 답사, 수기, 엔티와 총회와 같은 학과 행사, 학과 특강, 학생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문화재 관리학과 토스팅이 다양하게 있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 관리학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